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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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마음껏 즐기십시오 대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힘들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인사합니다 시와 의에는 불통은 없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이해소라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1년에 가니까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이런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많이 났죠? 기사도 이 정도는 그냥 기분 좋게 걸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이게 가장 맛있습니다. 등산한 친구에 비해서. 힘들어. 등산보다 힘들어. 수박돼서 수박 맛으로. 아, 너무. 아, 진짜. 힘드신 것 같습니다. 끝도 없습니다. 아, 또 우리가 또 잘해야죠. 오늘 매우 즐겁고 한 마음이 되는 하루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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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